자 종목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언 질문 주셨는데요. 유니언 8760원 매수 단가 조금 매수 단가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 딱히 평소에 이야기하는 베스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자 조금 다른 변형된 형태이긴 합니다만 모든 입형선 하나 그러니까 120일 빼고 다 돌려낸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갔어요. 그리고 20일을 깨는 듯 하다가 여기 올라탔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여기 정도는 한번 해보려면 해볼까 여기는 20일을 지금 올라탈듯 말듯 하고 있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자 8760원 이랬으니 종가에 샀어요 혹시? 아니면 여기 샀습니까? 여기 사도 아닌 거거든. 오늘 산다면 적어도 8600원 인근 정도에 사면 오늘 그나마 살만 했어요. 왜? 5분봉에서 돌아서는 여기 지점이니까 올라타고 밀렸다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지 정도. 8600원 정도는 몰라. 8760원이면 너무 높게 샀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강하게 올라갔으면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조정도 제법 깊게 받았고 다시 올라갔는데 전거점이 털어막혀 있습니다. 전거점이 이렇게. 그리고 21일 인근으로 또 밀리면서 간드랑간드랑 그리다가 겨우 반등시도가 나왔는데 매수단가가 제법 높은 데서 들어갔으니. 자 그럼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죠. 거래도 없어요. 자 강하게 장대양봉 세우면서 이런 지역처럼 강하게 장대양봉 세우면서 여기 상단까지. 많은 인근으로 강하게 가면 홀딩. 그리고 많은 인근에서 이렇게 윗골이 다니니까 많은 인근은 강력한 저항일 겁니다. 자 이전에도 보면요. 여기도 밀리고 여기도 밀리고 여기도 밀리고 여기만 가면 계속 밀리네. 많은은 초강력 저항일 겁니다. 많은 인근까지 가서 밀리기 시작하면 차익실현. 차익실현. 그렇지 않고 내일 흐름이 좋지 않아서 밑으로 깨지죠. 비중축소 의견입니다. 자 8500원 밑으로 깨진다. 8500원 밑으로 깨진다. 비중축소에요. 비중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요. 여기 앞전처럼 728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유니온의 모양은요. 여기 이렇게 큰 박스권 중에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느냐 상단에 위치하느냐 당분간 그 위냐 밑이냐 이 박스권 이루가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깨고 내려가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니까 좋지 않아요. 손이 커질 수 있으니까 비중축소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가의 4대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포인트가 나쁜거에요. 포인트가 나쁜겁니다. 거래도 없어요. 거래도 없습니다. 모험한거에요. 모험한겁니다. 자 근데 바라기로는 위로 올라가면 좋겠네요. 이왕이면 그죠? 반반입니다. 딱 반반이에요. 반반보단 조금 더 점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양만 가지면 모양만 보면 본인 단가 뺀다면 단가가 너무 높게 들어가서 좀 그러는데 이 모양만 본다면요. 올라갈 확률이 그래도 55대 45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21을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려는 비교적 중심부위에서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있으니깐요. 올라가기를 기원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다음부터는요. 이러한 포인트 이러한 포인트 이러한 포인트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높게 샀습니다. 자 두번째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은 6510원 잠깐만요 대우건설은 종가에 샀다는 건지 어쨌든 봅시다.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은 뭐 종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우건설이 지금 20일 딱 인근입니다. 20일 인근이고 올라갈 갈 만한 자리는 맞아요. 그죠? GS건설은 GS건설과 비슷한 위치거든요. 그런데 좀 걸리는거는요. 대우건설은요. 우리 듣고있는 맨 맨 선수도 있는데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그죠? 이거 뭡니까? 인수? 인수 많습니까? 매각입니까? 그 이슈 때문에 팍 갖다 밀렸거든요. 자 최근에 대우건설이 그런 이슈들 때문에 양호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단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가 상당한 저항권으로 저항권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 봐야 먹을게 얼마나 있겠느냐. 올라가 봐야 먹을게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다고 여기 강한 저항 엄청나게 강하게 저항을 받는 여기만 가면 두드려 맞는데 여기를 빵하고 띄운다? 라는 보장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적당히 6.700원 이상 올라가는지 여부 보고 여기를 강하게 장대양호으로 뚫으면 더 홀딩 그렇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비실비실되면 적당하니 차익실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20일 깨면 안되요. 20일은 반드시 지지해야되고요. 20일 깨면 60일이 지지는 하겠습니다만 마지노선 마지노선 여기 인근 정도 여기 인근 정도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 가지고요. 20일 깨지면 강세 무너지는 거고 여기 60일 마저 무너지면 완전 끝장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강하게 반등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했던 GS건설을 한번 보자고요. GS건설도 쪼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우건설보다는 먹을게 좀 있어. 그렇죠? 여기서 샀거든요. 대우건설보다는 그래도 한 5% 이상 정도는 먹을게 나오잖아요. 4만 2천 6백원권이니까 4만 5천원 가면요. 2천 5백원 넣지 않습니까? 2천 5백원이면 4,5% 넣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한 5% 정도 넣는 겁니다. 뭐 여기 정도 5% 올라가는 거 뭐글로 딱 챙겨 먹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소설에 가깝습니다만 얘가 위에 정고점 인근이니까 현대건설도 끊어버리잖아. 왜? 앞전 정고점이라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현대건설도 여기 정고점이니까 아유 더 가겠어 하고 딱 끊어버린다니까요. 안 가잖아 며칠째 일단은 여기를 빵 뚫겠느냐 과연 뚫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뭘 선택했다? 혹시나 여기 정고점 부담 때문에 일로 제법 밀릴 것 때문에 제법 밀릴 수 있을 상황 때문에 그냥 끊어버립니다. 챙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GS건설은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갈아타는 거거든요. 업종 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현대건설 수익 실현했던 부분 인증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되니까요. 자 여기 보면 수익 공개 자 먼저 어떻게 찾아가는지 잘 모르실 분 있으실 테니까요.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후원 가입해 주시면 땡큐 카페 링크 있습니다. 카페 링크 방송 안내에 있죠? 거기에서 카페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좌측 하단에 수익 공개 누르시면 나와있습니다. 현대제철 현대건설 카카오 수익 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제철 계속 나와있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현대건설 차익실현 현대제철 2.5% 현대건설 1.18% 1. 몇 퍼센트로 챙기냐 챙깁니다. 챙깁니다. 한 번이 아니거든 한 번이 아니거든 계속 4989 4989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5.6% 한국조선해양 3.8% 챙기냐 앞전에 14.8% 먹었거든 현대제철 그죠? 앞전에 앞전에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챙겨 먹었거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10% 가까이 먹고요 셀틀린에스 8% 한국조선해양 14.8% 먹고 챙기고 다시 내려오면 또 챙겨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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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 추세 우상향 무너지기 전까지 그렇다면 다음에는 그렇게 한 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표치가 좀 더 남은 거 지금 당장 눈에 보기 좋게 비교 분석해 봐요 대우건설과 어디가 더 좋아보이는지 비교 분석해 봐요 자 여러분들 대우건설이 먹을 게 목표치 먹을 게 더 많다 1번 아니야 GS건설이 먹을 게 더 많아 보인다 2번 전부 다 눌러 예 야 눌러봐요 대우건설이 기본이 여기 정거점 틀어막힌다 기본이니까요 뚫고 올라간다는 여기도 해당되니까 그거 말고 정거점까지를 목표로 1차로 노리거든요 GS건설이 대우건설이 먹을 게 더 많아요 GS건설이 먹을 게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GS건설이 상승할 폭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대우건설보다 GS건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난 선택이다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목표치가 많이 남은 걸 선택하기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니슨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GS건설을 설명하면서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짚어갖고 목표치가 많이 남은 것을 선택하라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딩은 받으면 안 되겠다 왜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리딩은 받으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은 리딩 받은 거예요 제가 제시한 종목은 아니죠 리딩은 믿으면 안 되겠다 누구한테 리딩 받았는데요 한번 남겨보십시오 사람 따라 다른 거죠 무조건 리딩을 받으면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믿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요 또 이어집니다 만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셀트리온 죽어도 팔지 마라 자 2018년도 인근에 지파라 36만원 인근에서 지파라 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15만원 와가지고 절대 팔지 마라 했다가 15만원 인근에서 어떻게 할까요 왜 내보고 그래 나보고 그래 왜 응 저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지파라 사라고 해놨고 나중에 나보고 왜 그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너지니까 던져야 된다고 던져야 된다고 목에 피 떼어올리면서 이야기해드리는 닥트K 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지는 지켜보고 5년째 하고 있으니깐요 예전방송 지켜봐요 다 돌아가죠 돌려가가지고 중요포인트하면 가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갓병병님은 예전에 해보신 경험도 있으니까 닥트K 무료방송 많이 하니까요 아침에도 하고 하니까 한번 돌려보시고 닥트K 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경험하러 오십시오 자 이 시간에도 제법 들어오신다 그죠 자 한두 종목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목표치 많은 종목을 선택하라 했고 다른 종목 궁금한 사람 있으면 올려봐요 올라오기 전에 지금 미국선물상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올라온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조금 쳐집니다 그러나 미국선물은 적당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상량으로 틀어냈기 때문에 다우도 그렇구요 나스닥도 그렇고 우상량으로 틀어냈기 때문에 크게만 흔들리지 않으면 별 무리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원들 우리 팀원들 거의 다 직장인이에요 할 수 있을 정도의 단타를 제시합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단타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하면 안되죠 좋은 차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훨씬 빨리 하죠 사곡 팔고 1분에도 사곡 팔고 몇 번을 하는데 그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TV 방송을 보다보니깐요 카카오로 사라 그러더라구요 근데 물론 긴 흐름으로 보면 긴 흐름으로 보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살려면 어저께 사야 되거든요 사실은 정거점 돌파할 때 근데 오늘 사라는 것은 상당히 조정에 대한 부담도 있는 권력인데 참 그것을 사라 할 때 야 과연 그게 똑바른 리딩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게다가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액면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전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삼성전자도 액분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거든요 카카오도 액분하고 난 다음에 조정 받을 가능성도 좀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좀 있는데 야 여기서 사 들어가라 그러니깐 참 과감한 건지 참 개념 없는 건지 싶더라구요 그쵸 꼭 그 사람은 아닌데 예전에도 보면요 어디 여긴가 사라 하더라구요 8일인가 올랐는데 사면요 조정 받잖아요 망고생 시익 나고 올라가서 그렇지 포인트가 아닌거거든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포인트는 여기지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데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으면 여기 눌리면 이런 구간에서 21인근에서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못봤다 그냥 여기 구간이다 여기서 사세요 가 아니라 조정 받으면 여기까지 오면 사세요 오면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사라 그러더라구요 이거 욱수라 했습니다 방송 중에 들은 분 있을 겁니다 야 저기서 사라 하냐 하면서 빠지는거 봐요 하면서 엑스엑스 했거든요 제가 자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올라갔으니 뭐 그게 맞는건지 뭐 제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물려서 시작하는것 보다는요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적절히 21인근에서 붙어있는 자리에서 이격이 크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게 좋다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돈가스님 반갑습니다 자 돈가스님이 최근에 방송 딱 들으면서 뭘 선택한다 저 앞에 거 잘 챙겨 먹었구요 효성하고 한국 조선해양 챙겨 먹었다는거 맞죠 여기 여기 올라갈 때 9% 먹고 효성도 챙겨 먹었다 맞죠 딴 분 아니죠 효성 잘 챙겨 먹었다 이번에는 CJ 대한통운 노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는거 같으니까 그죠 딱 노리니까 딱 어때요 사면 올라가잖아 여기 여기서 안 산다니까요 판다니까 팔아요 코리오 내려오면 딱 여기서 다시 산다구요 20일 너다지 기법입니다 그죠 20일에 딱 올라타는 20일 인근에 사고 적당히 정고점 인근 이런 자리 적당히 수익나면 챙기고 다시 20일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고점까지 또 노리고 또 팔아먹습니다 또 내려오죠 20일 여기 계속 올라올거거든요 또 삽니다 이거 무한반복 해봐요 무한반복 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할 줄 알아도 별로 무리 없어요 이런데 꼭대기 따라다니지 말고요 이런데 꼭대기 따라다니지 말고요 이런데 꼭대기 따라다니지 말고요 꼭대기는 위험합니다 꼭대기는 우리 기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저께 질문하셨던 분 만원에 샀다 했는데 제가 잘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잘한거 아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20% 먹었는데 잘한거 아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데 잘 못 챙겨 먹으면요 내일 만약에 빵 밑으로 깨지죠 비트코인이 오늘 만약에 조정적 받으면 이거 깨질 거 아닙니까 만원 밑으로 만약에 내려갈 때 가능성 좀 적습니다만 뭐 챙기면요 오오오 이러다 그냥 손실로 마감하는 경우 천지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위에 있는거 하지마라는 겁니다 고점 부위에 있는거 CJ대한통원은 들어가지 않고 효성으로 들어갔다 효성도 최근에 보면요 기관외국인 수급이 되게 좋아요 큰 낭패를 보겠습니까 그죠 걔들이 자회사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뭐 적당히 가지 않겠냐 적당히 가겠습니다만 큰 탄력으로 갈지는 조금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합니다 지금 현재는 생각보다 강하게 못가요 그래서 이것도 두 번 챙겨 먹었던 거 아닙니까 20일 인근이니까 20일 인근이니까 여기서 아마 사는 모양이네 돈까스님 여기서 샀다 아래 꼬리단은 여기서 샀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럼 점수 되게 많이 드릴게요 점수 되게 많이 드릴게요 왜 뭐 비록 못 올라갔습니다만 원칙을 그대로 준수했다는 거거든 20일 인접한테 딱 내려오면 20일 인근에서 딱 반등하면 사겠어 그거 한번 지켜보겠어 이거잖아요 그랬다면 점수 높게 드리겠습니다 CJ는 어제 효성은 오늘 자 오늘이면 오늘이면 뭐 그냥 그만큼 아닙니다 그만큼 아니에요 그러나 강하게 올라갔고 조종을 그냥 뭐 적당하니 받으니 20일 자꾸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강하게 올라타는지 여부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종가정돈 지키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해 주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최근에 그죠 기관외국인 좀 들어오고 여기를 지지하는 것 같아서 샀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접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그래도 뭐 적당하니 살만은 했습니다 근데 주도주권은 아니거든 주도주 권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애매하긴 애매해 뭐든 지금 종목들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 좀 따라가려니 많이 올라가 있고 그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급변동하고 상당히 대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TSE TSE 단가능해 봐요 TSE TSE 어 쓰읍 어 보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할게 요 그쵸 물 마시는데 뭐 그죠 tse 빨리 담가 넘겨봐요 일단 흐름은요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자 상승추세 맨 마지막 마지막 가지고 일단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급격하게 강하게 상승 추세로 가다가 팍 무너졌습니다 근데 딱 눈으로 봐도 목표치 정도 어느정도 딱 달성하니까 반등을 딱 하거든요 전형적인 역 head and shoulder 스타일로 지금 반등합니다 그죠 목표치 어느정도 하락 목표치도 챙겨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7만 3천 7백원 여기 5만 2천 7백원이니까 빼면 21,000원 입니다 어디가 여기 폭만큼 빠졌잖아요 여기 그럼 반등했다 여기 얼마만큼 빠지면 목표치 달성한다 21,000원 빠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반등하다가 여기 반등하다가 21,000원 만큼 빠지면 목표치 달성니까 21,000원 빼면 6만원에서 21,000원 빼면 4만 1,000원 입니다 여긴 얼마다 44,000원 인근이네요 목표치에서 한 3천원 정도 남기고 그죠 반등합니다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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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치 인근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단가가 54,600원 54,600원이면 언제 최근에 샀어요 언제 샀는지도 남겨봐요 5만 6천 5만 4천 6백원이면 한 번에 샀다 아니면 분할해서 샀다 자세히 남겨봐요 그래야 확실한 진단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빨리 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일주일 안됐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 있어도 칭찬을 조금 뺏기 못해 드리겠어 뭐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5만 9천 은 돌파할 때 사는게 더 잘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 물론 20일 인근에 그죠 뭐 거의 지지한 듯 한데 일주일 안됐다 하니까 여기 인근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위에 2평선 딱 저항을 냅두고 산다는 것은 별로 좋은 매수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좀 전에 여기처럼 올라타고 밀려주는 이런 데서 사는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가격 더 주고 사더라도요 왜 상승전환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몇천은 더 주고 샀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포인트에서 사는 거거든요 참고로 잘 해보십시오 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선수들은 그렇게 해요 여기 사는 것보다 여기 샀다는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왜 좌항에서 밀릴지도 모르는데 샀는데 깨지면 칼손절할 자신 있으면 또 상관없는데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타고 늘려주는 지점에서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결론은 일단 강하게 뚫었으니까 양호 수급 뭐 그만 그만 여기 위로 62,000원 위로 지금 63,000원이죠 63,000원 위로 계속 강하게 올라가면 73,0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밀리죠 밀릴때는 58,000원 깨지면 안돼요 본인이 수익 적당히 내릴 가능성은 훨씬 높아요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58,000원 때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밑에서 샀으니까 그죠 다만 수익 잘 챙기라 이겁니다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 홀딩 홀딩하다가 73,000원 인근 저기 가서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챙기고 밀리면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차익실은 물량도 그 비율대로 하시고요 곧 죽어도 이거 해야 되겠다면 팔아먹었던 물량 21인근으로 다시 오면 다시 샷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밀리고 하면 21인근 21인근에서 샷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추세 끝이거든요 얘는 다시 추세 복귀됐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될 겁니다 내일 밀릴때는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샀고 더 들어갈까 고민이다 오늘 DL 더 들어갈까 고민한다면 여기 눌려주면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간 물량은요 59,000원 정도 오면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갈까도 고민한다는 정도 같으면 그거 잘 생각 못하거든요 왜 내가 산거보다 지금 잽은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더 들어갈까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완전 초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조금 짚어드리는 그런 포인트만 지금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만 새 길을 한 번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죠 자 방송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기 최신 동영상에 가면요 여기 그러한 새 길 닦아 나가는데 아무 무리 없다 여기 가서 공부 한 번 해보십시오 DL 아까 잠깐 지퍼도 봤는데 오늘 들어갔다 21인근 잘했네요 이야 돈가스님은 21기법 이거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 안해요 그죠 그러면 그거 사는 것까진 좋아요 이탈할 때 손절도 칼같이 해봐요 숙제 하나 드릴게 사는 거 좋아요 사는 포인트 비슷비슷한데 잘 사니까 깨질 때 있죠 깨질 때 잘 던져봐요 미련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해봐요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그죠 그리고 다음 이런 모양 나오죠 또 사요 그거 알겠죠 그거 계속 그대로 실천만 해봐요 여기서 딱 사가지고 어디 목표다 여기 정거점 목표입니다 정거점 목표 그것만 계속 해봐요 올라갔다 밀리죠 다시 21오죠 다시 사요 그죠 또 밀리죠 올라가서 또 챙겨요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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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그 대신 뭐도 잘해야 된다 손절도 잘해야 돼 깨지면요 미련 없이 그냥 던져요 적당히 던져나가요 그거 잘해내면요 할 수 있습니다 몇 프로라고 꼭 규정 지울 순 없습니다만 한 5% 정도 되면요 추세 무너진 여기 내가 샀던 이유 무너지는데 별 무리 없는 퍼센티지가 5%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5% 무너졌는데 여기 밑에 딱 오죠 여기 한 번 정도는 조금 버텨볼 만하거든요 여기 깨지죠 던져야 됩니다 진짜로 그죠 그래서 우상량하는 거 하라거든요 왜 한 번 사들어갔어 60일에서 밀리면 밀리면 한 번 사들어갔고 60일에서 반등 넣으면 한 번 더 사야지 이거 가능한 거거든요 20일 기법인데 분할로 미리 미리 계획을 한 번 사고 눌릴 때 밀릴 때 60일 인근에서 반등 넣으면 한 번 더 사고 그럼 단가가 이 중간이거든 그럼 반등 한만 넣으면 브러스 나는 게 거의 쉬워요 확률도 높고 그렇게 해나 무리 없고 그 대신에 여기 밀렸다 가는 것보다 바로 올라가기 훨씬 좋죠 그죠 밀렸다 올라갈 때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왜 20일이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일이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먹거나 손실 축소 내지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냥 땡큐하고 아주 많은 부분은 끊어내야 됩니다 갖다 튕겨내려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원래 그죠 안 깨지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20일 기법 하나 적용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차근 기법 안내라든지 공부 그죠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적용해봐요 그러면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왜 꼬꾸라진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지 올라탄 거 해라 하는지 알겠구나 그죠 아까 앞에 질문했던 종목과 비교를 한다 해도 여기서 샀다고 잘했다 안 그런다 그러잖아 여기서 산 걸 더 잘했다 그런다 그죠 봐요 충분히 물론 이 보이 지나간 걸 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니까요 20일 올라타면요 밀리는 듯해도 20일 딱 지지하고 올라가 먹을 걸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저의 어디 인근까지 정거점 인근까지 딱 가가 헤딩하고 내려오네 이게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이 되게 과학적입니다 끼워 맞추긴 것 같아요 지금 논리에 좀 어긋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한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다시 사람에 그죠 여기 못 삽니까 그러면 20일 인근이니까 올라탄 거 확인하고 눌려주는 20일에 사람에 그죠 샀어 올라가잖아 언제 팔아라고 정거점에 팔아라며 팔고 나오니까 밀려 이런 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서 주춤하다 뿜 뚫고 올라가는 이런 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죠 더 좋은 거지 그 대신에 그죠 이러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놓으면요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죠 좋은 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호응해주고 응원해주고 열정적으로 리액션이 나오면 나올수록 제 머리에 있는 것 계속 여러분들께 이거 배민해보면 기다린 인준 할 때 이거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께 제 머리에 있는 거 다 드릴게 전송 하하하하 그죠 수영하는 거 같네 수영 우와 수영 장 끝나니까 얼마나 또 재밌어집니까 그죠 장 끝났는데 뭐 인상 빡 쓰고 할 거 뭐 했습니까 재밌게 하는 거지 더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거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벽에 붙여놔 봐요 벽에 붙여놔 봐요 제 벽에 붙어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 원위치 다시 오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보여드릴게 제 벽에 뭐 붙어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아 이거 손이 좀 딸린다 보여요 제 벽에 뭐 붙어있는 거 보여요 잘 안보인다 대충 보이죠 손이 짧아서 그래요 차트 붙어있습니다 제 바로 벽에 제 바로 벽에 차트 붙어있다 붙어있다구요 그죠 제 얼굴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화면 끕니다 제 얼굴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중요하니까 보여드렸습니다 저 누구라구요 저 누구라구요 저 실전투자대회 입상자입니다 그래도 예? 저 그래도 실전대회 나가서 상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 벽에 제 벽에 차트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벽에 차트 붙어있어요 여러분 벽에 차트 붙어있냐 있냐구요 그 마음가짐이거든요 야 꼭 차트 붙여야 뭐 잘하냐 그 말 아닌 거 알잖아 그 말 아닌 거 알잖아 내가 한번 했던 실수 다신 안 하겠다 내가 정말 저거 지키겠다 눈만 뜨면 책상에 앉으면 눈만 뜨면 저거 지켜보면서 지키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도 잘 안돼요 그래도 물론 저는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잘 안돼요 근데 공부한지 안하고 그죠? 누가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잘해보려 하고 그죠? 조금 먹으면 신나고 깨지면 XX하고 야씨 왜 이래 왜 이렇게는 공부한지 안했는데 되면 이상한거지 그죠?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만큼 간절한 만큼 돌아온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을 갖고 주식시장에 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좋은 내용으로 조금 막판에 또 이야기 했으니까 광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강의든 콘서트든 액센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마지막에 한방 그죠? 공부하시라 공부하시라 강조하면서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저녁에 또 뵐지도 몰라요 매매하면서 아 아시겠죠? 그리고 녹화방송 실제방송 생방송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녹화방송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이 못 봤던거 미처 못 깨달았던거 다시 느껴지는거 있습니다 보시고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테니까 공부 한번 미친듯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미쳐요 닥터케이와 같이 미칩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받아봐요 trig